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혁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기출 300 새로운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300 이런 기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개념이 일반적으로 종료가 된 다음에 기출 풀이를 진행을 하죠. 또는 개념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출 300이라는 책의 특징을 알고 이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책을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 300이라는 책이 지금 출간이 이미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본교지하고 그리고 해설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책을 배송받으셔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수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항 구성이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그거는. 1단원과 2단원, 3단원.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3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항 구성은 965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분량이 일단 1단원이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300이라는 책도 절반 정도는 1단원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 일반적으로 1단원이 막 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은 출제되는 분량은 50%지만 여러분 학습량은 60%가량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킬러 문항은 1단원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용수철과 마찰이 통합된 통합 에너지 스타일로 나오는데 빗면에서의 높이차 형태가 요즘에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 같은 운동량 보존도 이제 준킬러에서 킬러 사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력과 자기장, 그렇죠? 점전화나 점전화끼리 주고받는 힘의 관계를 묻는 거나 아니면 자기장을 합성하는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준킬러, 킬러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과 전자기가 일단 킬러 주제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물론 특상회성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조금 느끼는 바가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 쉽게 느끼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특상이 무조건 킬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특상회성 이론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답률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3단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지식적인 것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킬러나 준킬러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반복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3단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1단원이랑 그리고 2단원의 앞부분, 전자기파동 중에 전자기 앞부분,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출 300의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기출 300이라는 본책이 있고 그리고 해설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문항수는 기출 300이긴 하지만 328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올해는 32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기출 문제는 거의 1000문항 가량 돼. 최근 10년치만 봐도 한 1000문항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것들을 다 쳐내버리면 한 800, 700에서 800 정도가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필수 기출들입니다. 근데 이 800에서 700에서 800 정도 문항이 모두 이제 고난도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중상급에서 최상급 킬러까지 우리가 본다면 한 30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00개 안에도 3단원 같은 경우는 기본 문항들이나 중급 정도 난이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출 300은 원래 심화 기출이에요. 심화 기출. 기출 문제 중에 심화 문제들인데 1단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나 2단원 앞까지도 근데 2단원의 뒷부분과 3단원 부분은 기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단원은 최상급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고 알면 되고 2, 3단원 같은 경우는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로 문항들이 선별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00개를 빼고 한 4,500문제 어딨냐. 이거는 제 개념서에 들어있어요. 제 개념서의 특징이 뭐죠? 연습해 그 워크북 형태에 들어갈 만한 문제들이 책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연습해라는 제목으로 해서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올해 개념서가 되게 두껍잖아요. 최근 올해가 아니라 제 개념서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나머지 하급 문항에서 중상급 일반적으로 이제 한 중급 정도 문항들 한 4,500문제들이 개념서에 모두 포함돼 있어서 사실은 개념서가 개념 플러스 기출 파트 1 기출 300이 이제 기출 파트 2 이 정도로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제 강의를 개념을 들으면서 기출을 병행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출 300을 병행하기보다는 개념서 자체를 충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다른 강사들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문항이 많단 말이야. 기출 문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개념서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실하게 연습을 하고 다시 한번 기출 그중에서 이제 좋은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자는 상급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300개의 중상급의 문제들 그 다음에 킬러 문항들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물론 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리공부를 했고 재수생이다라고 하면 병행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학습에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올해 수능을 위해서 기출 300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다 나는 나는 뭐 노베이스다. 그렇다면 개념서를 완료한 후에 개념 같은 경우는 두 번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후에 기출 300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은 개념서로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특란도 특강처럼 킬러 스킬들을 하면서 기출 300을 병행하는 게 조금 더 그 내용의 난이도로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그 정도가 이제 기출 300의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기출 300이 특란도 특강보다는 먼저 개강이 됩니다. 알겠죠? 기출 문제들을 먼저 쭉 이제 풀어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특란도 특강의 책이 나오면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책은 다른 기출과는 좀 달라요. 다른 기출과 좀 다르게 책이 두 개의 소단원별로 이제 뭐 운동량과 충격량,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 소단원별로 두 개 파트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두 개 파트로 구성이 돼서 챌린지 플러스라는 단원과 파트와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00개의 문항 중에서도 한 100문항 정도를 추려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100문항 정도를 추려가지고 챌린지 플러스로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한 스킬들도 설명을 하고 킬러 도구들도 정리를 하면서 기출 문제들을 챌린지 플러스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 딥러닝은 뭐 자가학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I가 자가학습할 때 그걸 우리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딥러닝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걸 2회독을 할 때 시간이 있다면 300개 문제를 2회독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책의 해설집에도 문제들을 다시 넣었어요. 해설집 자체가 안쪽에 문항들을 다시 넣어놨어. 이렇게 문항들이 다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2회독을 할 수 있게 책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회독을 해주기를 추천드리는데 혹시 저는 2회독을 풀 버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말 핵심 문항들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선별하기는 좀 힘들다. 그럴 경우에 챌린지 플러스만 2회독을 하는 것도 좋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래도 형식적인 시스템적인 것들은 책 구성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챌린지 플러스가 난이도가 높고요. 딥러닝이 난이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알겠죠? 자가학습을 하기에 편하게. 챌린지 플러스 문제들은 음... 해설집에 문제가 다시 들어있긴 한데 그거와 별도로 별도로 그림 아래쪽, 문제 아래쪽에 그림을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 챌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다시 그림을 넣어놨어. 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림이 그림만 넣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해법들을 다시 정리할 때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게. 그래서 이거는 제 N제들 기출 300이나 트나우 특강이나 실전 300 이게 N제잖아. 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N제 제가 출간을 하게 되는 이 3개의 N제가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갖습니다. 알겠죠? 모두 동일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그림을 다시 넣어서 옆에다가 다시 해법들을 정리해볼 수 있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고 그냥 맞았으니까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풀고 논리가 필요한 문항들은 전부 다 옆에 다시 해법들을 정리해보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보는 훈련이 만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만점 받는 친구들은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재수록했고요. 해설집 문제들 복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재수록했습니다. 해설집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가 있잖아. 그럼 포인트라는 게 들어있어. 포인트하고 해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문제를 다시 넣어주고 핵심 포인트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줘.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바로 그냥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해설을 보고 강의를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강의 교재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넣었고요. 해설 같은 경우도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한 해설들 위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평가원 문제들은 해설지를 해설지가 원래 제공을 안 하죠. 평가원에서.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간략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그 정도급의 해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심층적 해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강의는 한 50강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가 111문항 딥러닝 217문항인데 일단 챌린지 플러스 문항을 너희들이 강의를 보면서 내가 풀어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좀 한번 풀어보잖아. 미리 한번 풀어보잖아. 시간을 한 문제당 3분에서 5분 정도로 잡아서 1단원은 2, 3단원은 좀 더 짧게 잡으셔야 돼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로 잡아서 쉬운 문제들은 그것보다 좀 적겠지만 3분 이내로 잡지만 그걸 초과되지 않게 문항들을 좀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멍때리면서 20분 30분씩 한 문제 잡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5분 이내로만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해설을 봐.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한 다음에 해설 강의 수강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해를 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한 것들을 정리해. 알겠죠?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확보해놨다고 했어. 거기에 직접 손으로 정리하는 그 훈련이 매우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준킬러나 킬러문항들이 챌린지 플러스인데 거기서 스킬과 논리들을 설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해법들을 다시 정리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딥러닝을 푼다. 딥러닝은 선별 수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챌린지 플러스는 반드시 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러 구분한 거 여러분들 다 들으라고 하면 안 듣잖아요. 이상한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들어줘라. 알겠죠? 이 정도는 지켜줘. 문제 푸는 걸 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냥 고민해서 맞았다? 그게 그 문제의 해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보면서 효율적인 해법들을 훈련해 나간다라는 느낌. 딥러닝은 그래도 선별 수강을 하셔도 괜찮다. 물론 실력이 미비해 실력이 미천해. 미천하다면 딥러닝 문항들도 모두 강의를 보는 게 좋아요. 노베이스 친구로 시작한 친구들은 다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뭐 첫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애들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딥러닝은 중급에서 중상급 난이도 문제들의 스킬 올리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강의 업로드를 매주 금요일 날 한 번에 업로드를 합니다. 알겠죠? 일주일 동안 촬영한 것들을 금요일마다 오후 정도에 업로드가 되니까 언제 업로드되냐고 그만 물어보시고요. 매주 금요일 업로드 제 강의는 모두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어떤 강의든지 간에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되니까 업로드 되는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너희들이 계획을 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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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번 주에는 뭐 4강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자. 이번 주에는 뭐 3강 또는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5강 6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개념이랑 개념이랑 지금 같이 이제 강의가 병행이 약간 살짝 오버렷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념이 종료가 되면 조금 더 업로드 주기가 주기가 아니라 업로드 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업로드하는 와중에 이걸 보고 있으면 챌린지 플러스를 먼저 쭉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리고 따로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아래쪽에 딥러닝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챌린지 플러스를 우선 업로드한다.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가 다 완료가 돼서 111문항을 내가 다 풀이를 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딥러닝이 업로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했다 얘들아 알겠죠? 자 학습법 2회독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2회독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전체 2회독을 하든 아니면 챌린지 플러스만 부분 2회독을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2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챌린지 플러스는 반드시 두 번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풀어주는 거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2회독 본교지와 해설집으로 2회독 할 수 있게 챌린지 플러스는 필수 딥러닝은 선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챌린지 플러스다 딥러닝 문제의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한다. 챌린지 플러스 단위도가 더 높다. 알겠죠? 높은 걸 우선적으로 제가 강의 촬영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챌린지 플러스는 강의를 수강한다. 딥러닝 문제는 선별 수강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이제 노베이스로 올해 시작한 사람들은 전체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푼 효과를 또 낼 수 있는 겁니다. 강의를 보셔야. 잘 푸는 사람이 푸는 걸 봐야 자기도 잘 푸는 거예요. 알겠죠? 못 푸는 내가 그냥 풀었어. 다시 못 푸는 내가 반복했어. 못 푸는 내가 되는 거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약점 문항들을 잘 체크해놨다가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보기를 추천드리는데 근데 내가 볼 땐 2회독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커리에서 특나우 특강 같은 데서도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특나우 특강의 한 70%는 자작 문제로 되어 있지만 30%가 다시 풀어야 할 킬러 준킬러 기출문행 문제들이 실전 복습 문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2회독하는 걸 너희들의 지상 최대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서에서 기본 기출들을 풀고요. 그리고 기춘 300에서 상급 기출들을 풀어나간다. 심화 기출들을 푼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당해년도 기출문제는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보는 거 3월, 4월 3월, 4월 학평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7월 학평 9월 평가원 10월 학평 얘들은 6번이죠. 수능을 제외하면 그 6번은 꼭 실시가 된 후에 바로 다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파이널 때 다시 한 번 그 6개는 꼭 다시 한 번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온라인상에 해설지를 전부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6평이나 9평 같은 건 해설지 없고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설지 그지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올해 것들 전부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된 제작된 문제들로 해설지를 매 그 모의고사 본 직후에 일주일 이내에 업로드를 해주니까 그걸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점검이라는 책에서 올해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기출문제들 중에 필수 문제들은 다시 넣어놓습니다. 알겠죠?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은 최종점검을 파이널 최종점검을 활용하시면 올해 기출 등 중에 꼭 풀어야 되는 것들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출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기출이 2회독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킬러 특강인 특란도 특강이나 그리고 전범이 예상 문제죠. 자작 문제인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하반기로 점점 넘어가는데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출 300을 잘 학습을 해놓고 하반기 때 좀 늦게 시작한 애들은 하반기 때 기출 300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300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시작이 어떤 위치에서 시작을 하든 어떤 시기에 시작을 하든 개념과 기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NG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개념이 완료가 되고 기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중에 하반기 때 부터 유평부터 유평이 일반적으로 하반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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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